자, 102번 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맞추셔야 되죠? 상수도 계통은 항상 나오죠? 상수도 계통 어떻게 되나요? 취, 도, 정, 송, 배, 급이에요. 지금 계통도로 오른 거 찾으라고 했는데 취수, 도수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왔어요? 취수탄 나오고 침사지 나오고 이런 게 나왔네요. 자, 볼게요. 취수는 뭔가요? 원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취수 시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취수 시설에 뭐가 있냐? 취수탑도 있고 그러니까 취수란 말이 붙으면 돼요. 취수탑, 취수구, 취수거, 취수문 이런 식으로 취수보 그러니까 취수란 말이 있으면 얘는 전부 다 취수 시설입니다. 자, 그다음 도수는 뭐냐? 취수 시설에서 어디까지? 정수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게 도수예요. 자, 그럼 이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이 하는 게 정수죠. 이 정수처리장에서는 뭘 하나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을 해요. 이게 정수처리장 내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집 침전할 때 보면 그래서 착수정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응집, 침전할 때 제일 처음에 호나지, 플럭 형성지 그 다음이 침전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이 여과지 여과를 하는 여과지 소독을 하는 소독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제 이 순서에 맞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송수는 뭐예요? 정수시설에서 어디까지? 배수지까지 물을 끌고 가는 게 송수고요. 배수지에서 더 나눠서 배수관망까지 끌고 가는 게 배수예요. 그 다음 배수관망에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수도꼭지, 급수지까지 끌고 가는 게 급수시설까지 끌고 가는 게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취도, 정성, 배급 이걸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얘가 뭔지 얘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까지 알아야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건 뭐가 해야 될까요? 취수시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침사지 틀렸어요. 그죠?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시설 오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정수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자, 뭐가 있냐 봤더니 침사지 나오고 급속료가 보통 침전지, 소독까지 여기까지가 정수시설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집, 침전, 여가, 소독입니다. 그래서 소독이 젤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침사지, 보통 침전지, 급속료가 소독이 이 뒤에 있으니까 얘가 좀 틀렸네요. 그죠? 얘는요. 침사지, 응집, 침전지, 급속료가, 소독. 얘가 맞네요. 침사지는 맨 앞에 모래를 침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응집, 침전, 여가, 소독. 이거에 맞춰서 지금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배수지, 급수까지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 뒤에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개통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나가서 지금 치수시설부터 정수시설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가는 건지 그거까지도 지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3번 문제 볼게요. 펌프 대수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펌프 몇 대 설치할 거냐 그때 우리 뭘 고려해야 되냐 그 문제죠.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이론 때 봤던 거 자, 펌프는 가능하나 네, 항상 효율이 높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펌프는 가장 가능하나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펌프 많이 설치할수록 혹은 펌프가 전력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효율적인 걸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경제적인 걸 써야 돼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펌프는 가능하나 최대, 그래서 최대한 쓰는 거죠. 최대 효율적 부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용량과 대수를 결정한다. 자, 유지 관리할 때 편리하게 펌프가 5대인 것보다는 2, 3대인 게 훨씬 더 우리가 펌프 고장 났나 안 났나 살펴보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펌프 대수는 최대한 적게 동일 용량이고 그러니까 용량 다르면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같은 용량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펌프 효율은 대용량에서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대용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청천시 비가 안 올 때는 수량이 적은 건 또는 수량 변호가 클 때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수량이 어떨 땐 적었다가 어떨 땐 많았다가 이 변동이 심할 때는 어, 이때는 원래는 동일 용량의 것을 쓰는 게 좋지만 이때는 이 변동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용량이 다른 펌프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건설비 저장에서 예비 대수는 가능한 적게 한두 대 정도 설치를 하고요. 예비 펌프는 소용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펌프는 대용량으로 그 다음에 동일 용량의 걸로 펌프 대수는 작게 설치를 하는 거고 예비 펌프는 그러니까 언제 위기 순간에 써야 될 거 그죠? 누가 고장 났을 때 어떤 펌프 고장 났을 때 쓰는 거는 가능하나 대수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소용량으로 한다. 이걸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3번 봅시다. 1번 펌프는 용량이 작을수록 효율이 높다? 어, 틀렸네요. 용량이 대용량일수록 그죠? 클수록 대용량일수록 효율이 높다 그랬어요. 그렇게 1번 틀렸네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가능한 한 최고 효율점에서 운전하고 맞죠? 건설비 절약위에서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고 소용량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펌프의 설치 대수는 유지관리상 가능한 적게 하고 동일 용량의 것으로 한다. 맞죠? 가능한 한 적게 동일 용량의 것으로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니까 요게 맞네요. 근데 앞에서 지금 보세요. 이 말이 좀 줄어져 있어요. 건설비 절약을 위해서 예비 펌프는 가능한 적게 하고 소용량으로 한다. 근데 지금 여기 예비 펌프는 가능한 적게 하고 소용량으로 한다.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비가 아니고 메인 펌프였으면 예비란 말이 없었으면 대용량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비기 때문에 소용량이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